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라는 제목입니다 좀 오래전에 한 중년 여자 성도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따라 교회에서 보금성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분은 교회 등록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들을 때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돼서 거의 통곡 수준의 울음을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서 특별히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삶 살 여력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폭력적인 그런 부모와 또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죠 심지어 이런 소리도 들었죠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끔찍한 얘기를 듣고 살던 사람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참 충격이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이처럼 비참한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품인 교회는 바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서도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아 위로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또 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마다 질문을 한 가지씩 드렸는데요 질문을 참 무겁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기록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벼운 질문이 아니죠 저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깨 도닥거리면서 힘내 잘 될 거야 밥도 사준 적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위로도 참 고마운 위로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 이상의 질문입니다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말과 삶으로 잘 위로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당신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평생에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말씀이 끝났을 쯤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 다윗은 참 위로를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아스를 쳐서 죽인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되죠 블레셋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바로 골리아 장군의 땅 아닙니까? 자신이 쳐서 죽인 골리아 장군이 있는 그 고국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는 골리아 장군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던 그 이스라엘 영웅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알아보고 군중들이 둘러싸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의 눈을 뻗고 맷돌을 돌리게 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입에 침을 흘리며 비비적거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비멜레 왕이 볼 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눈을 가려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고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적국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을 어떤 사람도 변호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자가 된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10편, 오늘 34편을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10편, 34편에 다윗이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로할 것인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고통당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오늘 본문 10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고맙다고 감사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술 전이라든지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드릴 때 참 행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분들이 기도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할 때에 너무나 보람을 느끼죠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떤 선물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박스 안에 젤리도 넣고 또 초콜릿도 넣고 또 이런 과자도 넣고 별로 크진 않은 조그만 선물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세를 내지 못하고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또 너무 어려워서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 이런 주변의 시장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선물 키트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큰 글자로 괜찮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죽겠는데 지금 가계세를 못 내서 문 닫게 생겼는데 내 퇴직금 다 투자한 식당이 지금 망해서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요 그 안에 초콜릿 애들 과자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하나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위로가 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로인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나의 아픔에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냥 아해부터 자기 마음속에 나는 대학 가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에 참 특별히 취업하는 학생 청년들은 너무 불행한 시기를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취업의 문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회사도 지금 감원을 하는 마당에 새 직원을 뽑겠습니까? 너무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연기하고 그냥 휴학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때를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직장만 한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달나라 얘기처럼 느껴지고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긴장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버티고 있습니다 노년의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공포심 미래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요양원 같은 들어가면 누가 나를 수발할 것인가? 참으로 많이 근심되어지고 서글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것도 대단한 위로지만 마음의 위로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들 그 대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어깨 도닥기며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를 할 때에 그에게 말의 위로가 아니라 물질 몇 푼의 위로가 아니라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위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격벼비 포위를 해서 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많은 족들이 도단성을 둘러싼 것을 본 것이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군사들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적보다 더 강하고 크신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한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만원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를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떠다 아멘 더 크고 강하신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에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 제공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할 때에 진짜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데 너나 나나 비슷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야 힘내 좋은 날 올 거야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분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부활이오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10편 34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이슨 지금 참 부끄러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왕에게 쫓겨서 죄도 없이 적국까지 와서 지금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얼마나 다윗이 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지금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지금 다윗의 수화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 믿고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을 의지하면서 다윗을 신뢰해서 다윗을 따라왔는데 다윗과 함께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골리아 장군을 쳐서 죽인 다윗이 미친 척 연기하고 생명부지하는 그 모습을 부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일과 지척 중에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명절에 모일 때마다 괜히 교회에 흉 보면서 한마디씩 하죠 또 제사상에 절이라도 안 해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는 일도 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잘 안 되고 물질도 잘 얻지 못하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린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믿는 모든 가문들에게 복음 전가하려고 하는데 진짜 부끄러워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하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참 내 얼굴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고 부끄러움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윗은 과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도 보통 왕입니까? 다른 왕은 하나도 기억 못해도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만 얘기하라면 다윗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얘기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과연 블레셋 나라에서 미친 척해서 목숨 군뜨던 그 부끄럼 당했던 다윗이 맞습니까? 할 정도로 놀라운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볼 수 없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부끄러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모욕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높으실 날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잘 되는구나 그 외야 고백하는 날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글을 누가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읽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한 부분만 얘기하면 어떤 분이 너무나 하루 일과가 안 좋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답니다 짜증이 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커피는 한 잔 마시겠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받아서 데이크아웃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열 때 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잘 닫히지 못해서 뚜껑이 탁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진 겁니다 손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손에 커피가 확 쏟아지니까 이 분노를 어디다 표현하게 했어요 알바생한테 쫓아가서 똑바로 못하냐고 이 뜨거운 커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인데 뚜껑도 똑바로 안 닫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큰 소리로 내가 왜 이렇게 입까지 읽고 화를 내는가 할 정도로 막 알바생을 혼을 낸 거예요 알바생은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미안해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에 커피 받아가는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선생님 당신의 커피하고 내 커피하고 지금 똑같은 커피인데 저는 커피를 별로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 커피 제 커피를 가져가시고 그 커피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커피를 바꿨대요 그리고 뚜껑 새로 덮인 온전한 커피를 들고 그냥 부끄러움에 황급하게 카페를 나갔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게 뭐요? 슬프고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 카페 알바생을 향한 위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원천계의 성도님들은 카페에서 줄 서 계시다가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제 커피 드세요 사실 이거는 내가 계획해서 될 일이 아니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적으로 위로에 익숙한 사람들 홍당무처럼 당황하고 울 것 같은 그 알바생 아들 같은 알바생 그 아이가 내 자식 같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재치가 나오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런 순발력 있는 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순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순간을 아파하는 순간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 위로가 참 많아집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죄가 없어요 변화할 수 있습니까? 죄에 많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도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희망을 받았다는 것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죄 없다고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끄러움 당하는 자의 곁에 설 줄 아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자기의 심지어 죄값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한 그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부끄러움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자를 같이 부끄러움 당하며 위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될 사람은 곤고한 자입니다 곤고한 자를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10편 34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 곤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꼬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잘 풀리지 않는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곧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우랑을 내가 몇 번씩 구해줬으니 용서해줄 줄 알았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적국까지 내가 오면 그래도 숨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참 되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곤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남유다 때 활력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을 쭉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값으로 망할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죄값대로 나라는 망할 거야 비참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이니 회계나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사에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오래전에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거역하고 망해버린 그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잘되는 자식만 자식이고 말썽꾸러기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말썽꾸러기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인데 어쩌겠습니까? 자식인데 어쩌겠습니까? 어찌 보면 실패하고 형제들 중에 제일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건강한데 얘는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다른 오빠 누나는 공부 잘하는데 얘는 공부를 제일 못하고 얘는 말썽만 피우고 다른 애들은 자식 너무 예절도 바르고 칭찬됐는데 얘는 매일 말썽꾸러기 어떻게 당신한테 저런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식이 더 부모의 위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오히려 엄마는 왜 걔만 이뻐해? 라고 말할 정도로 더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권고한 자를 위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너무나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아파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몸부림칠 때에 그 외면치 마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설정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정이 있도록 합시다 둘 다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A가정 B가정 A가정도 달란한 한 가정이고 B가정도 한 달란한 가정인데 둘이 다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고통상을 당하고 둘 다 각각의 자녀 하나씩을 잃었다고 합시다 A가정의 아내가 운전대자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운전할 때 딴청 피고 핸드폰 만지고 그렇게 부주의하더니 당신 자식 물어내 차라리 당신이 죽지 그랬어 이렇게 하지 못할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B가정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운전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그래도 살아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선택하십시오 A가정 할까요? B가정 할까요? 진정한 위로는요 곤고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 잘나가고 문제없이 행복한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버림받고 낙방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곤고한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위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이 뻣뻣하고 습관이 되지 못해서 잘 얘기 못하는 게 참 많은데요 옆에 가족이 계시거나 아는 분이 계시면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도 연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자존감 만땅 올라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계셔서 참 고마워요 집에 가셔서 여보! 하고 불렀어요 아이고 어저께 나 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죽을라나 보다 그래도 술 먹고 집 잘 찾아와서 고마워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라서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당신이 그래도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잘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하고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참 형편없고 잘 못하고 있고 민망하고 뭐라고 욕하면 내가 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모범들 가운데에 가장 큰 모범이 바로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버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쫓아가셔서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꼴 좋구나 야 나도 들었다 야 그 꼬마 여자 앞에서 나를 저주해?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로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희생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의 가장 강력한 힘은 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지를 때는 피가 없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려면 물질을 줘야 합니다 병된 사람을 위로하려면 기도해 주고 병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분쟁 때문에 공고한 자는 가서 상담해 주고 뭔가 애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적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레인도 제스장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단임 목사님 모실 때 가장 선호하는 목사님 1번 공부 잘하는 목사님 2번 설교 잘하는 목사님 또 3번은 행정능력이 뛰어난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강사님 다 있어요 그런데 5번쯤 갑시다 5번쯤 가서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반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잘하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내어줄지 모르는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수전노 같은 교회에 말뿐인 교회는 질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 제일 싫어해요 기도해드리지만 뭔가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레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여러분들이 뭔가 행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 입은 차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교회의 사역 조직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좀 잘못해도, 좀 실수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성도님 다시 쓰실 거예요 다시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위로하는 분위기, 위로하는 교회 데드쟁크였어요 그럴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쳤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가정에서 최고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최고의 위로자가 됐습니까?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희생은 위로의 기본적인 어떤 요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모른 척하지 않고 같이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 옆자리에 서셔서 같이 도를 맞아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곤고한 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지는 자를 찾아서 내가 희생하며 베풀며 위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는 위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